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미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청자분이 미션을 주셔가지고 엉뚱한 미션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엉뚱한 미션은 뭐냐면 미니맨만 보고 1등을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면을 지금 제 화면을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의 방송 화면에는 지금 다 보일텐데 제 화면에는 이렇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보이시나요? 이런식으로 완전 가렸습니다 자 보이시나요? 봐봐요 시작해볼게요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아예 안보여요 미니맨만 보이죠? 미니맨 미니맨만 보고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는거에요 아시겠죠? 일단 연습삼아 그거 한번 해볼께요 here 이 ciert인지요 연습 삼아 미니맨만 보고 자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와 와 이거 무사 야 야 부서 게이지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1통이야 이거를 헐 지금 주인 모이세요 여러분들 와 대충 어느 쪽에서 드리프트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이걸로 해갖고 한번 본방에서 해보겠습니다 와 가능한가 맨 뭔데요 와 절대 못한다 이건 암으로 암으로 와 와 와 와 부서가 안나가는데 미니맵으로 와 안된다 중간 중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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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어려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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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와 이 컴퓨터 끌꺽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어렵네. 자 아무튼 미니맵 보고 달리기였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친구들과 미니맵만 보고 PC방비 내기. 또는 미니맵만 보고 밥값 내기.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. 미니맵만 보고 달리니까. 와 노답입니다 진짜. 여러분들도 한번씩 한번 심심하실 때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서륵은 더 아이. 주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